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16일 날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에 한국GM지부는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노동조합의 간부가 미국의 GM본사를 방문했던 것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성갑 한국GM노조지부장 등 노조 대표단 3위는 카허카젠 한국GM사측의 대표단과 함께 지난 6월 6일부터 일주일간 GM의 멕시코살리오공장과 함께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소재한 GM본사 등지를 차례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GM 방문을 다룬 여러 기사들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한국의 전기차 농차 생산을 배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17일자 한국경제신문은 본사 방문에서 본사의 고위관계자와 한국GM의 노동조합 간부들 사이에 오간 쟁점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회의장 분위기가 대략 어떤 식으로 형성됐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한쪽은 이것저것을 따져가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내놓으면서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다른 한쪽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초기에 정한 그런 입장을 반복해서 대응하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졌습니다 오고간 날선 공방 가운데 일부는 한 번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도닉 맥도웰 제널모터스 본사 고위 임은 주장입니다 이분은 노사관계 총괄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는 일이 반복되면 한국GM은 대단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계 40개 GM 공장이 서로 물량을 더 많이 따 내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제렐드 존슨 글로벌 생산 총괄 부사장 주장입니다 본사는 한국GM의 장기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좋은 증거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GM의 노사 협력이 존재한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만 우리는 확실히 투자할 것입니다 한편 존슨 총괄 부사장은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한국 공장의 노사관계를 조목조목 비교하면서 노조 간부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매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파업을 되풀이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는 건 빼앗은 지적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페레즈 글로벌 생산 전략 총괄 책임임은 주장입니다 한국 공장은 멕시코 공장에 비해서 인건비가 비싸고 파업이 잦기 때문에 생산과 관련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 파업 때문에 생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차후에 회복하는 관례가 세계적으로 통용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생산 자질이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키퍼 GM 수석 부사장 주장입니다 한국의 GM 노조 관계자들이 노사관계가 상당히 안정적인 멕시코 신라오 공장을 가서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본사 고위임원들의 이 같은 날카로운 공세에 맞서서 한국 GM의 노조 지도부 관계자들은 마치 녹음기를 털어놓은 것처럼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전기차를 한국 공장에 배정해 주십시오 전기차를 한국 공장에 배정해 주십시오 전기차 생산을 한국 GM이 맡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반복적인 대응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노조의 고위 관계자들은 전기차 생산을 배정받으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원인과 결과가 뒷박인 비논리적인 주장이죠 GM 본사는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돼야 GM 본사가 새 물량을 한국 GM 측에 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고 반면에 태평양을 건너간 노조의 관계자들은 전기차 생산 물량만 배정하면 한국 GM에서 노사관계가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들은 논리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한 GM의 고위 관계자들은 거대한 백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 가운데서 참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 가운데서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 바란 사람들은 정말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입견과 편견과 관성에 따른 생각 외에는 그 생각의 털을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동질적인 단체나 조직들이 있다면 그 조직들은 더더욱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움이나 위기를 직접 체험하기 전에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상황 변화를 읽고 미리 미리 대비책을 준비하면 좋은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직접 어려움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노조 관계자들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한국 GM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의 강력한 노조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세상이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 단순한 진실을 가슴에 안고 처절하게 변화를 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 한국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 GM 상황은 아주 어렵습니다 지난해 2,169억 원 정도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적자 규모가 3조 4천억 정도들입니다 단 한해도 흑자가 없었습니다 2017년에는 적자 규모가 무려 8,541억 원이나 됐습니다 회사가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월 26일 날 임단협 1차 교수반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동자업이 제시한 것은 월 기본급 9만 9천 원 인상 통상임금의 150% 성과급 지급 경려금 400만 원 과외로 지급 미래발전 전망 특별 요구한 제시 2021년도 단체교습 특별 요구한 제시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